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예술의 글 일대에서 이번 축제도 열리게 됩니다. 이번 충장축제 주제가 추억, 세대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우리가 추억의 충장축제의 경우는 70년대, 80년대 대중문화의 향수를 추억하는 그런 축제였는데요. 이번에는 90년대 문화까지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공감의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또 서커스라는 추억의 아이템을 테마로 설정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동춘 서커스 초청 공연도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억과 세대 공감인데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서커스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으실 거고요. 또 그러한 설레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서커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억과 세대 공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서커스라고 보고 그런 이벤트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동춘 서커스단이 개막 공연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하고 자매계를 맺은 중국의 광저우 월수구의 기회단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가지 퍼포먼스와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서커스 공연이 개막 축제 때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네, 그럼 특별히 이번 축제 때 새롭게 선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세대 공감 속에서 청년문화존을 저희가 신설을 해서 충장로 4, 5가에 설치를 해서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이라든지 공회, 그리고 공연, 다양한 볼거리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충장로 4가, 5가 상인들과 함께 협업하고 함께하는 이딜호프 등의 행사를 치르고요. 두 번째는 청바지 리폼 경연을 새롭게 시도합니다. 청바지 리폼 경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하고요.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구조흥은행 4거리에 설치했던 추억의 전시관을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으로 추억의 테마거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추억의 테마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고요. 강주의 옛 이야기들을 담아서 볼거리와 그리고 포토존 이런 것들을 더 설치를 해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부스 같은 경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푸드트럭도 좀 확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의적인 측면도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 볼거리도 많은 반면에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단순한 드레스코드였던 청바지 아이템을 청바지 특화구역을 설정해서 청바지를 착용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추억들을 만들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테마가 서커스 아니겠습니까? 서커스 그러니까 마술학교도 열고 그리고 이제 프로레스틱 체험 그리고 이제 키즈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충장 플레이그라운드를 설치를 해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또 곧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 지금 좀 침체가 심각하잖아요.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동구가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목상권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2010년 초반부터 이렇게 예술시장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남광주시장도 2016년부터 밤기차 야시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볼거리와 멀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친숙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2억을 투자해서 남광주의 고객 지원센터를 고객의 심터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장을 보는 데 있어서 배송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상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래서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많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최종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동명동 1원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곳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이제 동명동이 선정이 됐는데 원래 이곳 동명동은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돼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 재개발 지역을 광주에서 최초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앞으로 4년간 2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 동부에서는 이곳 동명동을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골목을 예술골목으로 만들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광형 마을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의 어떤 활력을 부러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하면 이제 아파트를 주로 짓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통해서 아파트부와 같은 그런 편리한 생활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이 된다는 이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지역을 가꾸는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재생마을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12일에는 지역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65세 노인 인구가 22%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광주 전남에서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치매안심 시범마을입니다. 제가 민선 7기 제1호 공약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최근에 개소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를 하고 의사분도 있으셔서 상담과 검진 그리고 가족카페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치매 환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가 잘 아시다시피 가족만 이렇게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국가가 치매 환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또 가족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래서 노후 생활을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매안심센터가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1분가량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정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충장축제가 10월 5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가족들 손을 잡고 함께 충장로로 나오셔서 다양한 볼거리를 접하시고 또 먹을거리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함께 지역민들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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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